월컬 뽑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여기는 월컬뽑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월컬이 가득가득 들어있고 열쇠도 있긴한데 저희는 이제 조그만 귀여운 피규어가 월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컬도 위주로 저희가 한번 훈려퍼게용 제가 딱 5,000원 넣고 딱 하나 가져가서 탑을 만들었는데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한번 갑시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이거 봐 좋아요 눌러주세요. 힘이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빨리 좀 꺼부려져 있어. 어 그러니까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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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 이거 어떻게 해요? 누르기 되나 이거? 아 최대한 왼쪽에 가서 누르던 거 아니야? 이렇게 약간? 아이고 어 탑이 완전 좋아졌는데? 어. 이거 뭐지 이 아름다운 탑은? 그냥 뒤에 와서 살짝 밀어보자. 어 아름답게 됐다 탑이. 어 탑이 이쁜데? 오. 호시. 띠야. 딸려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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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려와요. 오 잠깐만 이거 어떡해요? 누르기? 다시 한번 누르기? 오 오케이. 나이스. 아 나이스. 좋아좋아. 연속 누르기 선언했습니다 여러분. 연속 누르기 신공으로 하나 뽑았고요. 탑은 엄청 괜찮은데요? 어 탑 좋은데요? 많이 뽑을 수 있겠다. 여기 라인만 여기 타고 가면 어. 괜찮은데 그치? 얘는 조금 큰 울클인가 봐. 어 좀 크다. 이런 데서 초파가 아닌가? 여기 라인 딱 타고 가면 어 탑이. 살짝 걸까? 초파인가? 초파인가? 어 초파다 초파. 이거 안 뽑아야겠다 그러면. 다른 거 뽑아도 이거 뽑아야 돼. 좋아좋아좋아. 어 탑 진짜 너무 예쁘다. 탑 너무 예쁘게 쌓였다 이거. 한 번 더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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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불어난게 이렇게 해서 민 누나 계속 너가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어어? 잠시만요. 시간이 없어가지고. 아 집게 출고 힘이 아닌가. 안 뽑아있어 안 뽑아있어 안 뽑아있어. 휴우. 휴우. 아우. 다행이다. 하핳. 탑이 너무 살짝만 났나 봐. 아우 혼날 뻔했다. 집게 출고에서. 누르기로라도 해서 뽑아야겠다 이거. 어. 저거 톡. 톡. 누르. 누르자. 다시 한 번 더 누르기. 아아. 탑이 너. 오오. 오. 욕구를 가려고 했어요 이거. 계속 끌어당기기 누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? 나이스. 아 이렇게 해야겠다. 약간 운전하면서. 살짝 운전해서. 좋아 좋아. 공룡을 찾았습니다 나름. 나이스다. 초코 성공했고. 여기는 일단 두고 갈게요. 요 두 개. 최대한 탑 쪽으로 아직 건들지로 알자. 탑 쪽으로 나중에. 어. 오오. 오랜만에 웰컷 뽑길네. 상당히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. 오늘 그래도 꽤나 뽑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. 대체로. 확실히 라인은 이쪽에 제일 좋네. 어 여기 지금 여기 뒤에 걸려서. 어. 여기는 별로 안 좋긴 해요. 앞으로 가면 돼요 근데. 탑에. 좋아요 그렇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집게가 꼬부려지는 게 살짝 가져가기도 한다고. 아 꼬부려지는 집게가 있으니까. 그대로 운전해봅시다 이걸로. 오오. 아 나이스. 이건 누르기까지. 누르기를 엄청 많이 쓰겠는데요 여러분. 그러니까요. 오오오오. 잘 따라하구만. 지금 꼬부려진 집게를 제가 딱 하나 찾아놨기 때문에. 어. 거걸로 열심히 뽑아보겠습니다. 지금 만 원에 벌써 많이 뽑았죠? 어 만 원에 한 다섯 개 뽑은 거 같은데? 에잇. 어? 열쇠입니다. 아 열쇠요? 열쇠 그래서 제가 바로 포다닥 버려버렸습니다. 열쇠 이제 괜히 빨리 가져갔다 큰일날 수 있기 때문에. 아 이거 앞으로 오면 좋은데. 살짝 여보조리? 아니면. 어 살짝 해보자. 이렇게 좋아요. 좋다 좋다. 지금. 열저는 건들지마. 어 최대한 최대한. 어이고! 최대한 쉽게 뽑을 수 있는 것부터. 음. 그리고 탑을 안 건드리고 뽑을 것부터. 네네네.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게 나아요. 맞습니다. 탑이. 괜히 탑에 있는 거 뽑았다가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. 참 망가지는 순간. 어? 어이구. 살짝만. 좋아요. 잘 잡아라. 어 좋아 좋아. 앞으로 와라. 좋다 이거. 앞으로 올만하다. 오 잠깐만. 근데 방금 리서치 안 했어도 가져왔겠는데? 아 그래? 살짝 앞으로 당길게요. 어. 괜찮아. 저거는 괜찮아요. 고니 하는 거 너무 불안한데? 아니야 아니야. 아직 탑 괜찮아. 헤이 고니. 조심조심. 괜찮 괜찮.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. 나빠 나빠. 이거 어떻게 해요? 밀 수 있나 혹시? 아니 그냥 잡아봐. 그냥 잡아요? 어. 약간 자세가 얘는 단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끼워줘야 될 것 같은데. 나이스. 나이스. 이게 오네. 아니 아까 저쪽은 안 놓치고 가져가더라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살짝 운전을 하고 싶긴 한데 아까처럼. 손만 안 건드리면 됩니다. 우리가. 시간이 없어서. 시간이 없어서. 누르기 한번. 끌다. 탁. 아유. 까비까비. 탑은 조심해주세요. 네. 약간 지금 탑이 낮아서. 어. 아 이게. 안 걸렸다. 운전을 해야 되는데. 말이죠. 아. 누르기도 집게가 좀 저렇게 얇으면 빠지네. 얘를 어떻게 처리하지? 좀 애매하다. 높이가. 아니 뭐 뒤를 한번 잡아봐. 뒤를 한번 잡을까?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. 너무 좁아. 알았어. 뒤를 잡아요? 그냥 뭐 잘. 탑 안 건드려. 알겠습니다. 이렇게. 오. 아이고. 자 괜찮아. 이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거든요. 뛰어. 그렇죠. 누르기 이건 됐다. 이건 되겠다. 나이스. 오케이 오케이. 뒤로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다. 탑이 이제 요 앞쪽은 괜찮은데. 옆에 살짝 맞아가지고. 계속 절로 가네요. 절로 갈 수밖에 없어서. 어. 저 뒤에 있는 거. 아니. 열쇠. 열쇠 저리 가고. 그렇지. 이거. 열쇠 말고. 안돼 안돼 안돼. 진짜 열쇠네. 열쇠라서. 웬만하면 나중에 도전하는 게 낫겠어요. 저거는. 그래 그래. 저거 왜 콜. 근데 진짜 또 막 오냐. 그냥 돌리면. 야. 왜 계속 너가 오니. 이쪽 라인은 혹시 가져갈 수도 있잖아. 네 알겠습니다. 그냥 놔둘게요 이거. 응. 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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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봐. 쭉 가져오지. 애매하긴 한데. 나쁘지 않게 가져왔다 이 정도면. 디라인으로 가봐. 이거 디라인으로 갈 것 같은데. 그럼 그냥 잡아. 알겠어. 그냥 잡아. 좋게 오기를. 좋아요 좋아요. 아 아까워. 살짝. 될까요? 앞으로 살짝 와서. 오케이. 이게 낫죠 오히려. 아까 우리 어떻게 했더라? 여기서 일단 그냥 잡아. 아 일단 잡았나? 일단 그냥 잡아서 좀 더 움직여야 돼. 그렇지. 좋아요. 좋아요. 어? 야 계단 줄라고 하네. 아 그러니까. 조금 타기 아쉽네요 한. 어? 아아. 잠시만. 밀어줘다. 아 잠깐만. 밀어줘야 되는데. 어? 쓰러 당겨라 일단. 너이스. 어? 너이스. 이게 뭐야. 운 좋게 나왔어. 해기떡. 해기떡. 그러면 보자. 뭘 해야 되나? 여기까진 건드려도 될 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조연이 맞아요. 여기까진 합시다 일단. 어. 제가 다른데기도 있어가지고. 오케이. 약간 놓는 범이네요 여기. 살짝 걸리네. 살짝 앞으로. 아이고. 다시. 응. 살짝 앞으로 움직이면서 짓게. 과연. 오? 오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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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해도 되겠다. 얘까지는 되겠다. 어. 자 최대한 탑을 안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. 놓치지 말고. 그렇지. 자 이것도 근데 좋은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만. 요리조리 안될까? 요리조리? 아 되네? 요리조리 되나? 요리조리 되나? 어 나이스. 이거야. 오오. 뭐야 요리조리 되네. 진즉 요리조리 할까 그랬네. 아니 저 자세가 딱 요리조리 자세였어. 알았습니다. 그럴 수 있죠? 응. 자 두 번 남았고요. 일단 요거는. 어 상당히 오랜만에 많이 뽑은 느낌이라. 너무 좋은데요? 오 나이스. 이거까지 또 갖고 왔네? 요리조리 많이 뽑기 힘들어가지고. 응 맞아요. 근데 뽑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뽑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. 이렇게 해기득 찬스가 많이 없어요. 욕하지마. 앞으로 혹시? 어? 오우야. 어휴. 불안하네. 오케이 할까봐. 되게 좀 불안하네 저 탑이. 아니 혹시 요리조리 한 번 더? 한 번 더 한 번 더? 요리조리 한 번 더? 어 지금 되겠다. 한 번 더. 오우야. 오우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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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가 세워져 있으면 살짝 높은데. 네 맞아요. 누우면 딱 요리조리 가기긴 하네. 누우면 딱 좋네 요리조리 하기가. 컷. 어 하나 끼었나? 아니 너무 얇게 잡은 것 같아요. 어. 약간 껴. 어이구. 이 탑이 없어졌어. 저 누르기로. 이거는 뽀로시 이슬 같긴 한데. 끌어당기기. 끌어당기기. 이건 되거든. 아이고. 이게 안되네. 아 이거 탑이 살짝 불안해요. 네 좋아요. 좋아요? 안 좋아요? 그냥 그렇게 빨리 해보지 뭐. 응. 살짝 깊게. 좋아요.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지 뭐. 이 탑으로? 어. 이거 계속 해봐야지. 해보자 해보자. 일단 해보지. 오 요것도 좀 크네. 그래도 많이 포함되지. 아 아깝다. 꼈는데 살짝. 하면 조절할까? 살짝? 아 뭐 그래도 되고. 네. 이게 다행히 정사각형이라. 그러니까요. 안되네 조절이? 그냥 그렇게 하지 뭐. 이렇게 해놓고 좀 더 가져가 볼게요. 살짝 껴지면 앞으로 갈 거 없거든요. 아 꼈다. 어느 범이네. 아 요거 요건 또 열쇠인가? 요것도 열쇠 같은데? 열쇠다 열쇠다. 요거 열쇠죠? 어. 요거? 열쇠 아니야? 이것도 열쇠인데? 요거 요거 가운데? 어. 자 요거 한 번 해봅시다. 요거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. 네 월컹 꽤나 많이 뽑아서 저희가. 어? 잘 들었어. 나이스. 나이스. 좋아요. 됐어? 자 요렇게. 저희 그래도 여기 많이 뽑았나봐요. 오랜만에 여기까지 쌓아야 했는데 이렇게. 네. 얼마나 한번 뽑았는지 한번 뽑아볼게요. 네. 자 여러분 이렇게 9개 꺼냈는데. 이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. 네. 주간에 맞게 와가지고. 꺼내는데 좀 힘들었어요. 뭐 하여튼. 그래도 오늘 이렇게. 월컬들. 9개. 이렇게 뽑아갑니다. 오랜만에 이 정도 뽑는 거는. 진짜 괜찮게 잘 뽑은 거 같아요. 제가 하느라 이제 너무 어려보기가 많아보니까. 힘들었는데. 그래도 또 이렇게 많이 뽑으니까. 좋네요. 나이스.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네. 화내밉게 보셨으면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